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 불효를 해서 마음이 안좋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추석인데 며느리를 도대체 왜 니 멋대로 저거 친정에 보내냐 이러면서 개난리치는 우리 부모님한테 아 그러든가 말든가 내 마음이지 뭐 어쩌라고 이렇게 질러버렸습니다. 원제 결혼하고 찬명절인데 집안 분위기를 제가 개박살내버렸어요. 내 나이 이제 서른하나 동갑내기 아내와 2년 동안 연애했고 지금은 결혼 4개월 차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 당연히 찬명절인데 제가 저희 집안 분위기를 완전 개박살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랑 둘 다 서울이 고향이지만 직장은 지방에 있고 아내 역시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 결혼 후 지금도 그 지방에 저희들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직장이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당연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묘한 우연이 겹친 게 두 집안이 15분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저희들 연애할 때 이거를 알고 서로가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야 옆집이네? 이러면서 여하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바로 어제 오후였죠. 저희 두 사람이 같이 저희 집에 왔는데요. 어머니가 부모는 무조건 같이 잠을 자야지. 오늘은 너희 둘 다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은 처갓댁 가서 자라. 그리고 나서 다시 너희들 집으로 내려가라. 이랬지만 이거를 제가 거부했어요. 저희 아내 뜻이 아니라 순수 100% 제 뜻이었습니다. 왜냐? 저는 아직 저희 처갓댁에서 잠을 자는 게 되게 불편하고 이거는 장모님과 장인 어른도 마찬가지라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뿐인 사이라고 지금은 물론이고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찾아가면 되게 조심 덜 하는 게 보이는데 물론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를 존중해 주는 그런 행위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내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 제가 그 집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거기다 처제 역시 형부가 편할 리 없을 테고 평생 모르고 살던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 언니 남편이라고 한 집에서 자고 먹고 절대 마음 편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건 반대. 반대 처지인 저희 아내 역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댁이 뭐 편하겠습니까? 물론 이걸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마다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명절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저녁까지 먹은 뒤에 아내를 제가 반강제로 보냈습니다. 친정에. 친정에 가서 엄마, 아버지, 동생이랑 편하게 쉬라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자고 아침에 다시 처갓댁에 건너가서 장인,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그런 이후에 점심을 함께한 뒤 다시 찢어져 각자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죠. 저희 아내는 제 말 때문에 부모님 눈치를 계속 봤는데 그냥 제가 억지로 보냈어요. 그냥 가라고. 등 떠밀었죠. 그런 뒤에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아니, 너 지금 이게 뭔 짓거리냐? 이러면서 돌아가며 저한테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이게 왜? 뭐 잘못된 겁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가 외갓댁에 가서 자고 온 거 진짜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설명해 봐요. 아버지도 거기가 불편하니까 일부러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아버지랑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아버지처럼 나도 처갓댁에 가서 자는 거 진짜 싫다고 그리고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고 불편한 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랬더니 야, 처가랑 시댁이 같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두 분이 돌아가며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는데 결국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효 한 번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내 부모님이라 해도 이건 아니죠. 나 분명히 말하는데 이 이상의 간섭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서른 넘은 어른이고 그리고 이건 내 가정의 문제입니다. 내 가정의 초 문제는 집안의 가장인 제가 결정할 거예요. 더 이상의 간섭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일로 우리 마누라한테 단 한 마디라도 뭐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엄마, 아버지, 자식도 아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 우리 집안 분위기 당연히 완전 박살 망가졌죠. 자식한테 배신당했다고. 평소 눈치가 오지게 빠른 우리 마누라는 역시 이걸 캐치해버렸고 혹시 나 때문에 싸운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해서 아니, 이건 절대 너 때문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 때문이야. 부모라고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걸 자식이 무조건 다 들어주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가정에 들어간 부부일 뿐이요. 이 세상에 100% 완벽한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사람이 뭔가를 하나 얻으려면 반대로 하나를 잃어야 한다는 거. 이거를 엄마, 아버지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대충 이렇게 큰 소리를 치긴 했는데 어쨌든 불효는 불효.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이 자식 이거 같은 남자지만 참 강단이 있는 게 잘 살아갈 가정이구만? 적어도 아내한테 이혼당할 일은 절대 없겠네. 그러니까니까니까니까요. 2번 오메, 이런 띠브라. 이거 완전 장군님이네. 졸라 카리스마 있어. 3번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그래. 그게 진짜 별거 아니라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싶고 다 누구나 그러는 법인데 가끔 이렇게 거지 같은 똥고집들 보면 진짜 나는 이해가 안되더라고. 어? 댓글 아니, 이건 본인 가정 본인이 꾸리겠다는 건데 부모들 간섭이 심한 거죠. 3번 본인 가정을 꾸리는데 간섭을 한다고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명절 분위기에 박살내가면서 저렇게 똥고집 부리는 거 저는 이게 이해가 더 안되는데요. 뭐 엄청난 종교처럼 그런 신념인가? 그런 겁니까? 그리고 본인 가정 꾸리는 거면 그럴 거면 명절에도 안 갔어야죠. 4번 글쎄요. 내가 봤을 땐 님 똥고집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혹시 그것도 신념입니까? 5번 뭔 소리야? 그런 소리 할 거면 아버지 본인부터 그렇게 먼저 하고 살았어야지. 자기는 마누라 친정에서 안 자는 사람이 자식한테는 너도 가서 자라. 이게 말이 돼? 그냥 거지같은 내로남불 꼰대일 뿐이야. 6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부모님이야말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별거 아닌 거 성인인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장가까지 간 아들이 어느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정해줄 정도로 자식이 모지리로 보이나? 똥고집은 지금 있으니가 아니라 부모가 부리고 있는 겁니다. 말 똑바로 해요. 4번 뭐 중간에서 잘 커트를 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거지. 우리 아들 뺏어갔냐? 이러면서 시모가 눈에 쌍심질을 키우는 건 아닐지. 그게 걱정이구만? 5번 아니 다 좋아 좋은데 아버지 본인도 그렇게 안 했으면서 자식한테는 왜 강요를 하는 거야? 이거 뭐예요? 대답해?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이 있어요. 뭘 잘못 처먹었는지 보는 위치가 바뀌니까 태도도 바뀌더라고. 거지처럼. 6번 어? 이상하다. 우리 매형은 우리 집에 오면 졸라 잘 자던데. 이거 뭐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언제? 제사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남친이랑 지금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고민이 생겼고 그 중에 제일 제 마음에 걸리는 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명절을 빼놓고 봐도 총 4번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집은 기독교라 제사를 지내본 적이 아예 없고요. 뭐 기일이나 생일 등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반면 남친네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위에 증조부님까지 거기다 명절인 추석이랑 설에도 차례를 따로 지낸다고 해요. 다 따지고 보면 6번이죠. 다른 친척들은 늘 나중에 뒤늦게 오기에 항상 남친 어머님 혼자 그 대부분의 음식을 직접 준비한다 그러고요. 사실 남친도 이런 제사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부모님들이 워낙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적어도 부모님들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기도 제사를 지낼 거고 아니 그냥 무조건 지내야 한다고 해요. 결혼하면. 저는 결혼하고 명절 때 그냥 우리끼리 여기저기 놀러가고 여행 가고 싶은데 남친은 그런 거 절대 기대도 하지 말랍니다. 안된다고. 또한 저는 살면서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요. 뭐 어쨌든 하게 되면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만큼은 제사 같은 거 전혀 지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빠 나는 이런 문제로 겁이 나고 싫은 마음이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남친은 이걸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별거 없어. 제사 그거 일단 해봐.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엄마 얼마나 잘하는데. 정말 남친 말처럼 제가 괜히 쫄아 있는 걸까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문제라 괜히 겁을 내는 겁니까? 남친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해본 적도 없는 제사 같은 걸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진심으로 말해주는 건데 지금 도망치는 게 너 사는 길이다. 남자 어머니 모습이 미래의 네 모습이 될 거라고. 무엇보다 그 남자 태도 좀 봐라. 아니 너 진짜 이게 안 보이냐? 기도 좀 빡세게 해봐. 2번 아무리 말려도 본인 팔자는 결국 본인이 꼬는 거죠. 결혼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결혼하기 전 남친이 알아서 말을 해주는군요? 도망가라고 제발. 3번 내 장담하는데 쓴이 너 그거 절대 주고도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저도 기독교고 제사 한 번 안 지내본 제가 지금은 1년에 4번씩 제사랑 또 제사 당일 이틀 전부터 음식을 하고 준비하고 다 하는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제발 도망가라고. 나중에 쳐 울면서 후회하지 말고. 내 댓글 쓰니 역시 여기서 헤어지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걸까요? 2번 사랑하니까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혼하잖아요. 아 죽이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내 댓글 쓰니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사실 이게 처음 겪는 문제라서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나눠주시니까 저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4번 혹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던가. 주님 곁으로 가는 거지. 5번 할 수야 있죠. 다만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만 오지게 하겠지. 일단 뭐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엔 아버지부터가 그렇게 안 했는데 뭐라 한다는 거. 이게 일단 모순이고 자식이 말을 세게 했든 안 했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본인부터가 그렇게 안 했는데 뭘 하라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남친의 태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건데 아직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줬나 봐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사 제가 정말 한 집안의 장남이자 또 장손으로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제사 또 제사도 오지게 많았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부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그 몇 년 동안 음식을 사와서 하는 것까지 옆에서 보고 돕고 또 주체가 되어서 해보기도 하고 다 겪어본 제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솔직히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귀신이나 조상님들 은혜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조상들이 복을 받으려면 후손이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말들 합니다. 그걸 믿고 안 믿고 떠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게 만약 진짜라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결혼 시집 와가지고 수십 년은 손수 하나하나 음식을 다 만든 며느리 나이 70도 안 됐는데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복은 아니더라도 이건 막아야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항상 아버지 혼자 산소 벌초를 다 했어요. 묘가 엄청 많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했으니까 제 기준으로 그럼 저 혼자 그걸 따라다니는데 가서 벌초를 하면 저는 갈고리질을 하고 했죠. 나중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제가 혼자 했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조상님들은 후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보살펴드려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한 거예요. 하다 보면 주변에 벌초를 안 한 묘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가끔 우리가 늦게 갈 때가 있거든요. 추석이 지나고 갈 때가 있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근데 그때도 벌초를 안 다녀간 다른 사람들 산소가 보이면 그것 다 밀어줬어요. 그것도 완전히 깨끗하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딱 위에 모의컨처럼 왕관 하나는 씌워놓고 왔습니다. 다 해주는데 위에만 딱 남겨놓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이것마저 다 해버리면 후손들이 나중에 왔을 때 산소를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표시를 표시를 하는 거랍니다. 보라고. 이런 분을 나의 50에 데려갔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제가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이겁니다. 제사 때문에 명절 차례 때문에 부부싸움 나가지고 이혼하는 경우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제사를 지내고 와가지고 우리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뭐가 좋아?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태클 사양할게요. 감사합니다.